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전부 녹음 현장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 프로듀서님 네 안녕하세요 내가 지금 찬양하는 이유 주의 오면 생각이 나 한없이 날 사랑하시니 죽게 드리는 이름 내 맘의 고백 당신을 사냥합니다 주가 가신 그 위에 온전히 내 삶 드립니다 주가 주신 사랑 때문에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내 모든 것 죽게 드립니다 내 모든 것 죽게 드립니다 죽어 주신 사랑 때문에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피아노 반주 하나에 맞춰 내 목소리로 노래 들리네 찬양을 할수록 찬양을 할수록 온전히 내 삶 드립니다 온전히 내 삶 드립니다 주가 주신 사랑 때문에 온전히 내 삶 드립니다 온전히 내 삶 드립니다 온전히 내 삶 드립니다 온전히 내 삶 드립니다 온전히 내 삶他的 выбoring 탈부 되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